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신나간 양반들이 안디옥 교회 이제 한참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뚱두한지 같은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나게 여태까지 사약했던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정신나간 보수파, 유대파, 보수파 그리스오인들이 또 이 바리세인들이 다 한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갑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그 뒤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6절을 봅시다 15장 6절 15장 6절부터 읽습니다 자 성경 펴시고 자 15장 6절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일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논쟁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논쟁을 할 만큼 했고 여기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두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 얼마 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마라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금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잘 봅시다 8구절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3인칭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증언하는 게 성령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성령을 주셨다는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식을 표징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던 이야기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는 유대인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초대 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문제 유대인들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유대적 우월주의를 자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죠 율법은 어떻게 됐냐 율법의 성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걸 성령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적 성취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형 그리고 내영 이거 신약성경 아닙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세형 내영 성령이죠 성령 이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을 돌아와 보면 8절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면 인간의 마음까지 창조하시고 마음의 상태를 아셔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했죠 그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이 이 구약의 성취 속으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성령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윤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이 전체 결과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인간은 차별 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제 갈라디아 살펴봤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죄 소육을 이루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율법의 지배를 당하면 종교인이나 그냥 사회인이나 그런 철학이나 도덕이나 그런 정도 차원을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르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기 때문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또한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15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것이 강력한 구약의 언약의 또 적용으로써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받아주셨다는 강력한 증거의 표징이다 성령 받은 사건이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너희도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걸 제가 지금 막 설명했죠 한 3분 정도 이 설명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도루신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공짜로 그냥 물건 나눠주듯이 그래서 제발 믿어달라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을 주심 그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심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준비되어서 다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런 객관적이고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게 은혜로 구원 받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우리가 그런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정말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인데 우리가 그런 걸 이 말씀을 읽어가는 베드로 설교가 중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 다음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설교를 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시무원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또 뭔가 구약 선지자의 예언서를 예로 들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이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암호스 석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암호스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괜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1세기 유대 종교 그걸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마라 20절 다만 다만 이제 타협을 합니다 야고보의 사도가 지혜롭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정도는 옳다 그러니까 우, 음, 목, 피 우상,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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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시 헬라인들이 그게 심각했으니까 목매워 죽인 것 피째 먹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사실 하면 안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목매워 죽인 음식이라든지 피째 먹는 음식이라든지 육회 이런 거 이런 문제는 사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 기겁할 만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적인 부분이라서 이거 정도는 너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야고보사도가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장에서 그 글을 읽어미라 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21절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모세의 글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이거 정도는 너희들이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편지로 기록에 남아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화하느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와 바울을 함께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 이 사람은 증인들이죠 증임 보내니 바나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보낸 사람이죠 근데 유다와 신라는 증인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누니 우상의 재물과 피해 목매의 중과 음영을 멀리할 진이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증인들과 바울과 바나바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전하러 가야겠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간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사람들과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